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영화 써니로 인기를 얻은 배우 천우희가 소속사 없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현재는 탑배우로 자리매김했지만 과거 오랜기간 문명시절을 보태온 톱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천우희의 소속사인 나머에텍스 대표에 따르면 한 강연에서 영화 써니를 보고 나오면서 원두걸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데 소속사가 없겠어라는 마음으로 천우희에게 연락을 해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써니로 인기를 얻고 첫 소속사와 계약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7년이었습니다. 써니 이후 그는 잠깐의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고 고백했지만 항공주로 당해 여주위원상을 싹쓸이하면서 명실공의 충무로 대세벽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천우희는 jtbc 새 토일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의 출연에 쟁쟁한 배우들과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들 중에는 이렇게 긴 문명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우희의 7년도 우습게 느껴질 정도로 긴 기간을 버텨내야 했던 배우들도 있는데요. 정우희가 응답하라 1994로 여심을 저격하며 일약 스타듐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긴 문명시절을 견디며 싸워온 탄탄한 연기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코미디 영화 7인의 새벽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뒤 라이터를 켜라, 품행제로, 동갑내기 과외하기, 사생결단 등에서 조연으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건 2009년 영화 바람을 통해서였습니다. 바람은 정우희의 학창시절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정우희가 직접 각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에서 껄렁껄렁한 일진 고등학생 짱구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낸 정우, 군 제대 후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쓰레기 역할을 맡으면서 전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각 동원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연극을 하기 시작해 무려 14년간 연극배우로 활동했습니다. 2003년 코미디 영화 5.9로 스크린 데뷔를 한 뒤 단편 독립 상업영화에 모두 출연합니다. 그러나 뒷모습만 나오거나 통편집을 당하는 등의 수모를 격하였습니다. 그러던 즉 영화 항해에서 군함 하정우에게 습격당하는 김교수 역할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각 동원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서 조폭보다 더 조폭같은 악질검사를 완벽하게 연기해냅니다. 그 후에는 베를린, 비오노인, 곡성 등 쟁쟁한 작품들에 출연하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천만 배우 유승령에게도 두 번 무명시절은 있었습니다. 그의 무명시절은 21년으로 상당히 긴 축에 속합니다.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난타 공연의 일기 멤버였던 그는 공연을 하는 동안 대사가 있는 역할을 갈망했다고 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히 공연을 그만둔 그는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 거룩한 계보, 황진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대중에게 각인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승령은 2012년 최종 경기 할에서 무자비한 청나라 명장, 주신타를 연기하면서 확실히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내 아내의 모든 것,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 부산의 극한직업 등 흥행작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탑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신 스틸러로 사랑받고 있는 남이라는 22년이라는 긴 문명시기를 진여하였습니다. 2005년 친절한 금자씨로 스크린 데뷔를 한 뒤 괴물, 음란서생, 미인도, 박지, 미스홍당무 등에서 감초효과를로 토기 해냈지만 그는 배우 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주유소 알바, 마트 시시코너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고 밝히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2012년 영화 댄스킨에서 엄정화의 친구 명예역할로 대중에게 전제감을 알린 어필한 남이라는 이유 드라마, 막대먹은 영예씨, 연애의 온도 등을 거쳐 영화 소원으로 2014년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